아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찍고 있습니다 고양이 자고 있네요 한 번 만져 볼까요 어 야옹 야옹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피곤했나보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야옹 사실은 모형입니다 가짜 정말 실제로 보면 진짜 같아요 요즘에 이런 모형들 많은데 모형 본 것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선풍기 바람에 털이 날리니까 더 진짜 같아요 만져보면 촉감도 정말 진짜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바닥 바닥이 이렇습니다 바닥이 이렇구요 작은 사이즈 고양이입니다 작은 사이즈가 한 21cm 제 손보다 커요 그리고 큰 사이즈는 4cm가 더 큽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 고양이구요 동물을 좋아하는데 키우시기가 엄두가 안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정말 같네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자꾸 만져보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제니온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